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커넥션은 관객과 함께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도구입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디자인된 무드등이지만 아주 비밀스러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전구를 켜고 끄는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현상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지만 끝없는 놀라움과 재미를 만들어냅니다. 잘 작동하던 무드등을 관객은 전혀 켤 수 없습니다. 관객은 비밀을 찾으려고 여러분을 관찰하고 흉동 하나하나 따라하며 노력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. 커넥션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이유는 어떤 관객들은 무드등을 열정이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물론 전구를 켜지 못하던 관객에게 전구를 켤 수 있는 능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. 관객이 특정한 행동을 하면 무드등을 작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. 커넥션의 최고의 작성 중 하나는 비밀 회로가 원로 플레이트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게다가 관객들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무드등을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. 커넥션은 자체만 해도 놀랍고 재밌는 공연이 가능한데다가 카드나 동전, 멘탈리즘 등 다양한 마주가 함께 사용 가능한 무한한 응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고급스러운 블랙 월너드로 제압되어 어디에도 잘 어울리며 다양한 스타일을 보면 모드에 적합합니다. 관객들과 함께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커넥션입니다. 내가 알던 그게 아니야. 뭐 생각했는데? 나는 허우 형이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니요. 이거 해봐. 이 발음이 나올 수가 없거든. 그거 해봐. 봐봐. 응. 봐봐. 봐봐. 봐봐.